안녕하세요 처음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새로운 계정을 만들었어요 저는 원래 보라의 눈을 하는 유튜브 채널에 있는데요 거기는 저희 방탄소년단을 덕질하는 채널이에요 제가 별명이 득템의 여왕이잖아요 저 득템 되게 잘 하거든요 득템한 것들 그런 것들 많이 보여드릴게요 기대해 주세요 제가 이제 처음 보여드릴 것은 제가 크리스마스 선물로 저 자신을 위해서 가방을 하나 샀습니다 루이비통을 샀는데요 처음으로 온라인에서 시켜봤어요 시키고 이틀만에 왔어요 이런 박스에 들어있었고요 제가 이거는 한 1년 반 정도부터 사고 싶었는데 매일 솔드아웃이 되는 거예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저번에 한 번 있다고 해서 들어갔는데 구경하다 보니까 금세 또 솔드아웃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인스타그램을 보고 있었는데 광고가 뜬 거예요 그래서 보다가 딱 들어갔더니 이 제품이 있어서 금세 구매를 했습니다 루이비통 관계자 여러분 성공하셨어요 인스타그램 광고 제가 샀어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박스에 들어있었고요 이렇게 열면 루이비통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작은 가방이 들어있습니다 이게 매그니트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거는 영수증 같아요 네 영수증 왔습니다 그리고 작은 노트가 들어있는데 아 귀여워 그냥 혹시 선물이면 여기다가 뭐 이렇게 작은 카드가 들어있네요 보여드리겠습니다 더스트팩에 왔고요 어 여기 리본이 있어요 아 선물 주려면 여기다가 이렇게 포장해서 주라고 왔나 보다 저는 이걸 샀습니다 저 옛날에 이거 있었는데 팔아먹었는데 또 사네요 여러분 이거 아시죠 저 진짜 너무 갖고 싶었는데 안에 스트랩이 있고요 또 작은 스트랩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동전지갑이 이렇게 있고요 이거는 편한 게 3웨이로 사용할 수가 있잖아요 이거를 이거는 탈부착이 가능해요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이 굵은 스트랩에 이거 하나만 매도 되고 아니면 얘를 어 여기 끼는 거 없네요 안 되는구나 이거 밖에 안 되는 거구나 아 얘는 안 돼요 얘만 할 수 있다 이렇게 이렇게 작은 걸 들고 요것만 빼서 들고 다닐 수 있고 이렇게 붙여서 다 들고 다녀도 되는 거라고 본 것 같아요 아 예쁘다 근데 크기가 꽤 커서 괜찮네요 안에는 이렇게 멀티 푸쉬라고 써 있고 매드 인 프랑스로 돼 있고 여기 또 작은 슬롯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스트랩을 한번 붙여 보겠습니다 스트랩은 저는 핑크랑 카키가 있었는데 핑크 더럼탈까봐 카키를 시켰어요 이렇게 돼서 이 길이 조정이 가능하고요 이거는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 좀 빼고 갈게요 시끄러우니까 좀 빼고 갈게요 좀 빼고 갈게요 이렇게 괜찮다 괜찮다 이 작은 거는 이렇게 생겼어요 동전을 넣을 수도 있는데 동전 넣으면 여기 더러워질 거 같아서 동전 넣기는 싫은데 이렇게 돼서 이거는 여기다가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너무 귀엽죠 근데 여기에 뭐를 넣을 수 있나 제가 보여드릴게요 저는 요즘에는 이 가방을 들고 다녔거든요 근데 훨씬 작다 저 요즘 굵은 스트랩이 좋은가봐요 이게 이건 스트랩도 이 가방은 제가 산지 한 2년 됐는데 이게 흰색이다 보니까 스트랩이 좀 더러워지더라고요 자세히 보면 이렇게 꼬질꼬질한데 이거는 좀 안 더러워질 거 같아서 저는 지갑을 이런 장지갑을 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장지갑 들어가나 한번 볼게요 안 들어가면 작은 어 들어간다 와 딱 들어가네요 장지갑이 여기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저 화장품 파우치가 있는데 이거를 다 넣을 수는 없을 거 같아서 저는 이 작은 앞의 가방을 화장품 파우치로 이용하려고 해요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더러워질려나? 화장품 파우치로 하면은 이거 통째로 넣으면 안 될 거 같은데 어 된다 조금 지저분하긴 한데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 들어가네요 파우치가 그래서 대신에 아니면 이렇게 넣을까? 이렇게 해서 파우치를 이렇게 할까 어떡하지 저는 이거를 파우치 대용으로 쓰려고 이렇게 별로 저 많이 안 넣고 다녀요 눈 좀 눈 충혈될 때 넣는 이거랑 가글 하나랑 가글 하나랑 저피티 21이랑 마스카라 와 안 한지 진짜 오래 됐네요 이렇게 넣으면은 딱 이렇게 널널하고 괜찮아요 와 좋다 이렇게 넣고 제가 또 립스틱을 여기다 넣고 마스크 마스크는 비상용 마스크예요 이렇게 넣고 또 핸드크림 핸드크림을 여기다 넣을까요? 들어가나? 조그만한데 그게 바꿔야 되나? 그리고 제가 가지고 다니는 샘플 두 개 킬리안 향 되게 좋거든요 여기다 넣고 이렇게 이렇게 여기 뚱뚱해져서 안 예쁘네요 제가 핸드크림을 빼고 핸드크림을 작은 걸로 바꿔야겠어요 들어갈 건 다 들어가네요 괜찮다 그쵸 사이즈가 아 여기 또 이제 전화를 제가 넣어야 되니까 뭘 많이 넣으면 안 되겠어요 하지만 작은데도 들어갈 건 다 들어가고 사이즈 괜찮은 거 같아요 여기는 아직 뭘 넣고 다닐까 생각 못했는데 여기다가 립스틱을 넣고 다닐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 닫히네요 조금만 조금만 이거는 들어가나? 이것도 안 되네요 핸드크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안 됩니다 여기는 뭐 넣고 다 이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작은데 여기 큰 가방에 있던 게 거의 들어갈 정도로 사이즈가 괜찮은 거 같아요 너무 귀엽죠? 내일부터 들고 다니겠습니다 오늘 첫 영상이라서 조금 정신이 없었는데요 제가 이제부터 열심히 제가 산 물건들 득템한 것들 정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많이 기대해 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